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을 길러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복을 길러올리기 위해서는 손에 그 두리박도 잘 주고 있어야 되고요. 또 동시에 그 복이 담겨져 있을 만한 그런 우물을 우리가 좀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.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사주팔자처럼 또 손에 지문처럼 그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. 태어날 때 그 생명도 주지만은 동시에 그 복도 또 함께 준다는 내용이겠죠. 마치 그 공산품이 출고될 때 그 바코드 찍히듯이 그 타고난다는 것인데요. 열심히 그 일을 해도 좀 채 그 가난을 못 벗어나던 그 나무꾼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 이 나무꾼은 옥황상제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. 그때 그 옥황상제가 아주 딱히 여기고 복은 그 사람 몫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임시로 다른 사람 복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 차복이라는 사람의 복을 잠시 그 빌려서 이 나무꾼에게 줍니다. 차복은 그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을 칭한 것이니까요. 결국 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때 그 함께 그 각자 그 사람의 목대로 복도다 준비된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설화 내용인데요. 즉 우리는 모두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것을 잘 찾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 또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 진면목이 또 잘 드러날 것이고요. 또 무심이 지나치면 또 우리 몫으로 주어진 그런 복도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하고 또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그 복이라는 게 누가 숟가락으로 떠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. 어떤 그 작은 힌트 같은 것으로 또는 암시가 될 만한 그런 퍼즐의 한 조각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잡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일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.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.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를 만나게 돼서 구애를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런데 그때 여자는 마음을 아주 단단히 걸어잠그고 좀 채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이 사람이 그래서 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하니까요. 부단한 또 노력을 해서 열 번까지 공들이는 시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때까지도 여자가 또 유주부동이었다면 아마 이 남자는 그래서 이제 지쳐서 또 포기하고 만약에 이 남자가 그때 그 돌아섰다면 이 남자복은 거기까지였던 걸까요? 그런데 만약에 그 열 번 그 다음에 한 번이 이 여자의 마음을 차지할 그 순서였다면 그렇다면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90% 가까이 자기 복으로 이 손에 넣는가 싶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더 손을 좀 쭉 뻗었으면 그 어깨들 그 자기 복을 간발의 차이로 자기 복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셈이 되는 건데요. 이 남자가 처음에 그 한눈에 뿅 가서 그 필이 꽂혔던 거라면 그때 그는 자기 복을 한눈에 알아본 건 맞죠. 제대로 그 자기 몫에 복이 들어있는 그 셈에 정확히 그 도착을 한 셈인데요.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하는 거죠. 두려박질을 하는 거죠. 두려박을 던져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그 두려박질을 자꾸 하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 또 힘은 들고 또 지치고 또 두려박 새끼줄도 해지고 또 끊어질 정도로 약해지고 그렇게 그 열 번째 두려박질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남자의 그 선택은 두려박질을 그 손에서 이제 놓는 것이었을 텐데요. 사실 그 열한 번째 그 두려박질이 그녀를 그 자기의 그 인연으로 만들게 되는 아주 그 결정적이고 또 단 한 번의 그 수고스러운 그런 두려박질이 됐었을 텐데요. 그걸 놓친 셈인 거죠.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본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복을 내 수중에 넣기 위해서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 있는 두려박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갖고 무엇보다 그 확신을 갖고 자기 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 이 확신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합니다. 이 남자가 그 만약에 이 여자는 그 내 반쪽에 틀림없어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분명 그 남자는 그 열한 번째가 아닌 그 백 한 번째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두려박질을 했을 텐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복이 들어 있는 샘물에서 두려박질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아직 샘을 찾지 못하셨나요? 아니면 그 열 번째 두려박질로 지금 지쳐 계신가요? 여러분께서 행복을 길어올리는 여러분이 그 재물복을 길어올리는 그 샘 가까이에서 또 늘 여러분에게 든든한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채널로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복을 길어올리는 멋진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